정석! 자야입니다. 제 이름은 사성우입니다. 한국에 온 건 언제 오셨나요? 1년 전? 네. 1년 전. 같이? 네. 같이요. 작년에 왔습니다. 간호학 배우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간호창교 해외 바비용 가고 싶습니다. 한국 드라마 볼 수 있어요? 매일매일 볼 수 있습니다. 좋아하는 연예인. 하하하하 정복 가래 볼 수 있는데요. 네. 정답! 네. 알았습니다.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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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. 정답!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